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 쉬운 것을 배우는데 그게 어떻게 응용되는지 우리가 푸드온을 많이 배우죠. 푸드오프도 배우고 푸드오프는 연기하다 이 뜻도 있고 푸드온은 원래 무게가 늘다 살찌다 그런 뜻으로도 쓰이죠. A5는 붙이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른 데서 1은 1, 1대1로 붙는 거잖아요. 푸드온은 그런 의미에서 살을 붙이는 거죠. 또는 뭐 코트를 갖다가 몸 위에다가 놓으면 걸치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푸드온이 쓰이면 똑같은 거예요. 푸드온 대신에 동작을 그냥 놓는 게 아니고 당겨서 놓았다는 거죠. 집어서 당겨 올려서 탁 넣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발전이 되어서 쓰는 걸 이해하자는 거죠. would we be the same in the morning? 아침에도 같을까요? probably not. 아마 아닐 거예요. life would intrude. 삶이 간섭을 하게 되면 peace would vanish. 평화는 사라지게 된다. she couldn't lie here. 그녀는 여기 누워서 브라딩 about it. 그것에 곰곰 생각할 수는 없었다. she'd get up. 일어나서 get up. 그래서 물 한잔 마시고 then maybe work on careful. 캐리의 재구성 작업을 한동안 할 것이다. 이런 거죠. 아무튼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거 사람 이름이 아니고 사망한 캐리라는 여자에 대해서 얼굴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she gently brushed her lips. 입술을 조의 어깨에 부드럽게 문댄 거죠. and carefully got out of bed. 그리고 침대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in bed, out of bed. 관서 안 씁니다. 이건 그냥 기능이 개입되는 거. 잠자는 그런 거를 기능이 개입되기 때문에 관서 안 쓴 거예요. she pulled. 옷을 다 벗고 자고 her robe가 긴 옷이죠. 벗벅이라든가 이렇게 길게 길게 되어있는 옷을 robe라고 얘기해요. 그걸 갖다가 당겨서 뭐 남녀가 자다보면 벗고 던져놨을 걸 당겨서 입은 거죠. on을 쓰면 되는 겁니다. 당겨서 입었다. on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미끄러지듯 문으로 향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됐고요. 또 다음 거를 가볼까요. 다음 거는 the man putting his braces. 멜빵이죠. 멜빵. 멜빵 하나를 브레이스라고 그러고 두 개는 브레이스라고 그래요. 그럼 멜빵도 이렇게 딱 몸에다가 붙여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멜빵을 멜빵을 입고 있었던 그 남자는 이게 후치수식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가 후치수식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후치수식이에요. 멜빵을 입고 있는 중이었던 그 남자는 was commanding office of the slate street checkpoint. 슬레이트가의 검문소 어쩜 되는 거예요. 검문소의 지휘관이었다. commanding office. 이 말은 그는 may have been 어쩌면 the voice of sanity. 제정신을 가진 목소리. 제정신을 낼 수 있는. on the British side. 그날 영국 측에서 영국군 측에서 제대로 정신 있는 소리를 낼 유일한 사람이었다. the only one who understands the full dimension. 전체적인 완전한 중요성이에요. 의미, 중요성. catastrophe unfolding. 이게 이제 풀려나는, 펼쳐질, 재난의 그 완전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heavily armed group of soldiers. 완전 무겁게 중무장한 군인들이 was beating up a group of frame pushing. 유모차를 밀고 있는 여성들의 그룹을 두들겨 패고 있었어요. 이래도 어떤 여자들을 coming to feed the children of the lower force. 로어 포스 지역의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로 주로 온 그 여자들인 거죠. he told his man. 그는 그 부하들에게 stop. 그만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 b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 기본이 putting on이었고 발전된 게 pulled on이 된 거죠. 그 외에 여러가지 이제 이 동사가 바뀌어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얘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a, b 공통으로 들어갈 단은 on이었습니다. 더 내려가 볼까요. 더 내려가 보면 답이 이렇게 돼 있고요. 로우 롬은 아무튼 로우브라고 우리말로 적기도 하는데 예복이나 법복 긴 거 있죠. 위아래가 하나로 돼갖고 싱글로 돼갖고 길고 낙낙한 옷 이런 거죠. 브레이시스는 영국에서 바지 멸빵을 브레이시스라고 그러고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매달아 논다 그래서 서스펜더스라고 얘기해요. 체크포인트 검문서고요. commanding officer 지휘관이라고 얘기해요. 디멘션은 중요성이란 뜻이 디멘션은 원래 차원이잖아요. 1차원, 2차원은 근데 이게 규모나 중요성의 뜻으로 문제의 중요성으로 그럴 때 The Dimension of the Problem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어느 몸에 붙이는 것을 미어 살이 찌든 옷을 걸치든 그런 거예요. 바지 멜빵을 거치는 것도 푸드온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웨어링은 있죠. 옷을 입고 있는 상태고요. 푸드온은 막 입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까 진행형으로 프링온을 후치, 수치한 거는 동작이 딱 잡히는 거예요. 멜빵을 막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잡히는 거고요. 웨어링은 옷을 입은 상태를 몸옷을 입고 있는 거 멜빵을 걸치고 있다. 멜빵을 멜빵 바지를 이렇게 입고 있는 걸치고 있는 이런 거예요. 좀 다른 거죠. 웨어링 쓰는 거는 상태를 진행형이지만 상태를 묘사하는 거고 동작은 푸드온을 쓰는 겁니다. 푸드온 그래서 땡겨주어서 입는 거니까 푸드온을 쓴 거죠. 그래서 브링 브레이스 온 또는 여기서 푸드온 이렇게 쓰인 거죠. 자 뭐 아무튼 종종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응용해서 기본이 푸드온인 거예요. 기본이 푸드온 몸무게가 늘다 등등 있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